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에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금 일찍 오는 사람들이 먼저 앉으니까 늦게 오면 이렇게 뒤에서 스캔을 싹 해보고 좌우의 균형을 좀 맞춰줘야지 한쪽으로 이렇게 참 우리 교회는 양이 맞기는 하네 양은 이렇게 막 몰려가지고 같이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같이 한 곳에 막 몰린다네. 몰려가지고 그렇게 있다네 누가 하나 거기서 그냥 몰려가지고 여름에 더워 쪄서 죽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염소 한 마리 있어가지고 떠받치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더라 알고 있어요? 그럼 올리? 그래 양은 좋은 거예요 양은 그래서 여러분 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어제부터 뭔가 좀 피곤했어요. 좀 으슬으슬한 것도 어제 있는 것 같고 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굉장히 피곤했어요. 피곤해가지고 왜 그럴까 하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백령도 갔다 오면서 여독이 안 풀린데 운동하러 갔고 운동 또 열심히 해가지고 다리에 햄스트링도 오고 그러면서 또 일상을 그대로 했더니 피곤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피곤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고 좋은 거 주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늘 감사하고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살아내시길 바라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살면 안 돼요. 그냥 늘 마음에 속상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과 함께 계신데 내가 또 힘을 잃으면 안 되지 하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야기하고 처음부터 다 잘 되진 않아요. 그냥 잠은 자답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처음에서 그러나 나중에 가면 그게 하나님은 굉장히 수다쟁이시구나 나와 굉장히 대화하고 싶어 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걸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막 살아가면요.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식계명은요.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는 그런 계명이지 우리를 올가매게 하고 힘들게 하고 율법으로 살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계명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자유해요. 내가 죄 짓고 나면 자유가 없어져요. 죄가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겨낼 힘을 가지고 죄를 끊어내면 자유가 내게 오는 거예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그냥 올가매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올가매려고 하는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과 환경 가운데 급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때그때 사단이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거기에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겨내면 자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또 경찰, 검찰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너무 압박수사를 한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있고 그렇게 해서 왜 자기가 그러냐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 내가 혹은 이 권력을 못 가지더라도 내가 원칙적으로 해냈다 싶으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이렇게 걸리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값이 천만 원이 되든지 말든지 여러분 신경 써요? 안 써요? 자유하잖아 담배값에서. 신경 안 쓰잖아요. 아이고 오히려 천만 원 대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술값이 뭐 1억이 되든지 말든지 신경 써요? 안 써요? 뭐 써나 보네? 그래도 간가에 한 자식 하는데 못 먹으면 어쩌나 이러고 지금 그런가 본데 이게 뭔가 분위기가 이게 이상한데 그렇지만 자유한다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아셨죠?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내면 살아낼 힘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자유가 우리에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를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두렵지 않잖아요. 어떤 일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게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이번에도 이렇게 내가 월요일날부터 이제 정연이가 출근한다는 소리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두 군데가 저번에는 안 됐다고 그래. 지난주 간증을 했어요. 정연이가. 뭔 간증을 하죠. 청년부 간증을 하면서 안 된 것을 간증합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왜? 안 되었지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내가 자유가 되더라 이러더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 맞지? 그 말 맞았지? 네.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얘가 뭔가 깨달았구나. 뭔가 깨달았구나. 잘했다. 잘했다. 그래서 뭔가 좀 늦어질 수는 있어도 1년이나 2년이나 걸릴 수 있어도 그래 걸리기도 해요. 제가 남관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청년이 가는데 한 1년 반. 그것도 조선대 나온 애예요. 아 조선대가 아니구나. 인터넷. 아니 아니 전라도에서 제일 좋은 학교. 전남대. 전남대 나온 거예요. 그것도 공학 쪽 어디에 머리 좋은 애들이 가는데 걔도 머리 좋은 애인데 1년 반까지 직장이 안 오더라고. 야.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직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나와. 어떤 일이 있어도 잘하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지금 막 뭐 되고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나중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중요해요.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기도하시고 그렇게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두 군데가 합격이 됐다. 그리고 또 정연이가 진짜 잘했다 하는 생각이 내가 드는 게 뭔가 서울하고 또 하나는 여기 구월동에 이렇게 있는 데인데 서울에는 조금 늦고 퇴근도 좀 늦고 그렇게 해서 철하예배나 이걸 못할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여기는 한 6시에서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이 뭐 딴 사람을 너무 칭찬하는 것 같긴 하지만 알아들으라고 하는 소리요. 철하예배를 빠질까 봐 걱정을 했는데 이러더라 이 말이야. 중요한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중심으로만 내가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살아내요.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여러분은 예배 중심에 살면 돼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 박영준에게 복이라. 더 큰 소리로 우리 가정의 복이라 교회의 복이라 나라와 민족의 복이라 하나님은 가까이 아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고 진심으로 죽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길어질까봐 나도 많이 변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오늘은 고린도 후서인데 이 고린도 후서 첫 장인데 이 사도바울이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고린도 후서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과 분열로 사도바울을 굉장히 사도바울이 없을 때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디모델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 전설을 보내가지고 주안에서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해라 서로 연합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야기를 했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사도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인들로부터 심한 공격과 배척을 당했던 것이죠 원래 이렇게 배척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커요 몇 명 안 되는데 많지 않은데 목소리가 커요 원래 그래가지고 조용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눅이 좀 들고 그럴 때가 많아요 어쨌든 사도바울이 그랬어요 요즘 이게 없었으면 저도 참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이렇게 지금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있을 때 넘어갔을 때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고 내가 이겨냈어요 마음속에 아 이걸 가지고 고대로 적용을 했어요 고린도 전후서에 이런 일들 분쟁이 있는 걸 보고 어떻게 사도바울이 했는가를 봤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또 다른 곳에서 가야 되니까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교린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가려고 했던 그 시기에 갈 여건이 되지 못해가지고 강한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사도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그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 하는 그런 소식을 디도 편에 듣고 사도바울이 너무 좋고 기분 좋아서 고린도 후서를 쓴 거예요 그걸 써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되었던 고린도 전서와는 달리 사도바울 자신의 오해와 비난에 대해서 해명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자신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사도바울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편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증설교와 같이 너무나 귀한 은혜가 담긴 그런 간증서신이 되어버렸어요 고린도 후서의 은혜로 말씀드리고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알게 되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들은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로서 사도바울은 거짓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전한보금은 거짓 보금이다 그렇게 막 한 거예요 없는 걸 막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첫 임직식을 했죠 첫 임직식을 하면서 임직식 할 때 여러분 돈을 이렇게 내는 거는 교회에다가 막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임직식 비용을 이렇게 내 거는 내가 낸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장로님들은 우리가 좀 과하게 받았어요 과하게 받았는데 그렇게 한 것은 장로님들이니까 장로님들이 교회에 그 비용과 함께 비용과 함께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잔원사예요 이거 저 파란 스타렉스 아셔요? 이번에 임직한 장로님들이 그런 비용이에요 교회에서 막 단임 목사 돈 먹으려고 그래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비용을 그래서 그걸 너무 또 적게 하면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자기한테 맡기고 3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못 올리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이렇게 해서 본인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해라 그러니 공개를 못하잖아요 공개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이야기가 들기를 목사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뭔 내용인지는 난 잘 몰라 그냥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여기까지 말하네 그래가지고 내가 두 변이나 이렇게 쓴 내역하고 받은 사람들 그거 가지고 두 번이나 내가 여기에서 한 적이 있어요 두 번에 두 번 와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래 했더니 이야기 정작 이야기한 사람들은 오지도 않더라고 웃기더라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 일들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 사람들은 소수였으나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분위기를 자지우지하고 동조자들이 생긴 거죠 그런 상황이 또 사도바울이 거기 있었으면 그냥 이런 저렇게 했을 텐데 밖에 있으니까 막 마을에 마을에 꼬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먼저 자기가 사도인 것을 먼저 밝혀야 됐어요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도 예수의 뭐가 된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오나가에 있는 성도에게 그럽니다 바울의 자손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도된 바울이라 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을 대하는 사도바울의 태도는 한결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와 또는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듬뿍 딱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세요 평강에 먼저 인사를 먼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교인들 미성숙했지만은 교회와 성도들 안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도 문제 많은 교회, 마음이 들지 않는 교인, 변화되지 않은 가족들을 볼 때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목사의 마음, 교인의 마음,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없고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가 개척한 교회의 교인으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는 사도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사도바울은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와 평강으로 편지를 쓸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할렐루야 사도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계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환란 중에도 찬송을 한 거예요 사도바울은 자신을 변호해야 했기 때문에 서신 앞부분에서 그런 일들 이야기를 해야 했고 또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훅 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그리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말씀을 보세요 처음에 그리도의 고난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넘친다고 그래요 고난이 넘친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없을 리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고난이 넘친다 아유 예수님 믿는데도 고난이 넘치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꼭 호사다마라고 세상말도 호사다마 그러죠 호사다마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꼭 이렇게 좀 악재와 어려운 일들이 있다 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니까 미국에 이렇게 있으면서 앞에 딱 나 요즘 그게 보이니까 굉장히 좋더라 우리 그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 재발급하면 돼요 다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신고하고 재발급하면 돼요 호들갑도 속상한 일도 아닌데 그 순간에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느낌에 그래 이제 쉬긴 쓰지 마라 그거 하지 말고 찾아보고 도끼머리 법칙으로 찾아보고 도끼머리 법칙으로 마지막 찍은 데가 어디냐 마지막 내가 생각나는 데가 있어요 내가 카드를 들고 있을 때 마지막 생각나는 데 거기까지 보고 그다음 동선을 이렇게 해보면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찾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찾을만하면 찾게 해주시고 뭐 찾을만하면 못 찾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딱 마음속에 야 마지막 이렇게 되니까 사단이 또 틈탄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신경 그래서 속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서 해가지고 아무 문제 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하루 정도 신고만 해놓고 하루 정도 기다리고 있다가 어제 재발급했어요 찾았다는 소리 없길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고 고난이 있다고 예수 믿는 것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됐다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뭐 그게 다 안 됐다고 그게 아 나는 끝이 났구나 나는 큰일 났구나 하나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다 작업하고 있어요 작업하고 있어요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길이 또 더 좋은 길이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배워야 할 일이 있어요 배워야 할 일 내가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이루어 가며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못 이기면 또 하나님은 또 나에게 또 그 상황을 줘요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그 다음에 이겨낸 나를 꼭 확인하시더라고 하나님은 내가 저번에 문제를 잘못 풀어내가지고 화를 내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화를 내지 않도록 문제를 잘 풀어내도록 하나님이 해주더라 지난번에 내가 축구를 하면서 너무 공이 안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그날 내가 햄스트링이 오기 전날 오는 날 그날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너무 안 돼 아악 하고 내가 소리를 질렀죠 아악 하고 아악 하고 나 혼자 다른 사람한테 한 건 아니야 나 혼자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미쳤나 싶었겠지 내가 내 분을 못 이겨가지고 속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악 해가지고 그 다음 게임을 하는데 그 다음 게임에 내가 두 골 1러씩 던가 했어요 될 땐 돼 또 신기하게 그래 어제 아래 그저께 어젠가 또 그런 일이 또 똑같이 일어났대요 아 이 소리 지르지 마란갑구나 하나님이 그래 소리 안 지르고 그만하려고 마음속으로만 그만할까 사주지 말고 갈까 막 이러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사나이가 약속을 했으면 그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악한 게 아니라 햄스트링이 왔으니까 악한 게 아니라 그냥 운동만 해야 되겠다 운동만 그래 공 오면 그만 살짝 하고 말해야 되겠다 진짜 그래서 공이 저쪽으로 갈 때도 그냥 이렇게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내 혼자 여기를 뛰어보니까요 성만이 데리고 뛰기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혼자 막 그냥 외로움은 이렇게 이렇게 뛰는 게 힘들어요 한 시간을 달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죽고는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뛰거든 나도 모르게 공부가 뛰고 이러니까 운동이 그나마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제도 좋은 새골 일러시스트 그리고 마지막 게임은 내가 기분을 안 잡치려고 안 하려고 하다가 아이 그래 또 요것도 내가 혹시 안 되더라도 기분 잡치지 말자 그러면서 마음을 다짐을 하고 내가 운동만 하자 운동만 일골 일러시스트 마지막에 하나님 다 해 주시더라 반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너무 내가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과 함께 갈수록 이렇게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고난만 있고 어려움만 계속 있으면 예수님 부활을 전하고 전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어도 똑같네 이러고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만 넘치지 않는다 했어요 거기에 보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랬어요 위로 사랑 그것도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고난이 크면 위로도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서대반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만자 순교할 때 그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서서 내려다보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다면 우리는요 진짜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을 거예요 그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신 중현교회 그 큰 교회 중현교회 그 신성종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난 뒤에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갔다 온 거예요 거기를 그러고 나서 자기의 생이 확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교하고 전도하면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노익장애,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교지에 가서 활발하게 성교하고 그러는 걸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걸 서대반 정도 되니까 보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영광을 8절 9절에 보면 사도바울은 아시아에서 힘의 겹도로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고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란해서 사도바울을 건져주셨는데 사도바울이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처럼 심한 고난과 절망의 문턱에까지 나를 몰아넣으십니까? 하고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 답을 사도바울이 9절에 들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내게 어떻게 여러분 살아도 살아도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지 않아요? 이 문제 해결했다 싶으면 또 저 문제 생기고 저 문제 해결했다 싶으면 또 이렇게 여기 혹시 나는 문제 지금 하나도 없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속으로 속으로 난 진짜 없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한 번 그러다가 아주 큰 코를 다친 적이 있어요 내가 속으로 아이고 너는 그런 거 없는데 이러다가 큰 코를 한 번 다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언제나 고난과 어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늘 이런 게 있도록 할까? 하고 내가 어느 날 진짜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평탄하고 이러면 하나님 잘 의지 안 해요 그리고 예배도 내가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려주려고 해요 하나님께 드려주려고 니 안 받으시라고 딱 그거지 뭐 전심으로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한란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겐 늘 있으면서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과 한란을 통하여 더 큰 것을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싹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같이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지금까지 건져주셨다고 믿고 건지셨고 또 지금 일을 건지실 것이고 또 아직 건지지 않고 내게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건져주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주실 것이다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바울도 저하고 사도바울도 좀 닮은 게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그리고 주셨고 주시고 주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답답하면 기도하시고 하나하나 그냥 풀어나가면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 희망이 자신만 아니라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희망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전하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넉넉히 이길 위로를 주니 사도바울을 보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환란이나 시험이 닥칠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거는 믿음의 사실은 고수가 된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저도 여기까지는 아직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오히려 그렇게 해보려고 이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늘 그렇게 가서 많이 가까이 가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과 환란은 언제나 우리에게 고통이고 속상하고 당하기 싫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뽑아도 고난 가운데 이겨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싹 잡아 빼요 내가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내가 보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이거 결국은 이긴다는 소리거든 이긴다는 소리인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그 이후로 가슴이 철렁한 말씀을 일단 빼고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는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칭찬을 해 주실 때도 어떤 일이 잘 될 거다 이러면 이 정도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이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굉장히 잘 될 거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 그러더라고 하나님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로 내가 아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에서 1장 2절에도 보면 야곱 사도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전심을 가지고 이건 나쁜 게 아니다 이걸 통해서 나는 더 우뚝 설 수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환란은 우리를 주 안에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강하게 김이야 지사님 이번에 환란은 우리를 약하게 약해지라고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분명하게 선포했잖아요 강해지라고 그리고 강해지는 사람이 강해질 수 있는 시간이 환란이다 라고 그 결론을 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력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지금 얼굴만 그렇고 그러면 온정신으로 살아가겠어요 나만 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보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닉부이치치나 어떤 그런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큰 일 그리고 크게 희망을 주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희망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용기 있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쏙지 마세요 쏙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쏙을 만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그냥 던져버리세요 똥이다 생각하고 똥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 다 버리고 없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똥은 많이 있어요 세상에 똥들은 많이 있어요 내가 운동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밥 잘 사고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 내려와서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저쪽 앞에서 차가 하나 뒤로 올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가 내가 기다려줄 테니까 가라고 내가 이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뒤로 이렇게 제켜서 이렇게 가고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기다려 뒤에 차가 좀 오래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빵빵거리더라고요 뒤에서 빵빵빵빵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갔어요 모른 척하고 이렇게 갔는데 또 이렇게 이렇게 간이 계속 따라오는 나하고 동선이 똑같아 가는 길이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내가 쌍까봐기를 처음에 점잖게 쌍까봐기를 넣어주고 미안하다 이러면서 넣어주고 이렇게 갔는데 계속 끝까지 따라오더라고 거기로 그러다 좌회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큰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일찍 빼주는 의미로 파란불도 아닌데 내가 비보할 때 싹 이렇게 좌회전해서 빨리 그렇게 가줬더니 그 놈도 뒤따라 오더라고 그러더니 창문을 열고 내가 보고 있지 그러더라도 알죠 이거 상 XXXXXXXXXX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나 내 딸린 잘해준다고 했는데 어이가 없어 그러다 쌍 가더라고 내가 따라갈까요? 저걸 따라갈까? 이러다가 십자가 치자 주여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내가 또 앞에서 좀 끌적돼도 그렇다고 해서 저를 자격은 없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또 내가 가서 앞에 나도 화가 나니까 가서 확 세워가지고 이야기해도 멱살 잡고 싸우지도 못해 한 대 맞아주거나 그래야 이겨요 어쨌든 간에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 해놓으면 내가 감옥 가든가 해야 되니까 또 목사가 때렸다 이러면 그것도 곤란해 내가 옛날에 한번 이성전 저거 뵈고 경찰서 한번 갔는데 이게 목사님 이러시면 됩니까 이러더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 할 말이 그런 내가 전력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하면 저거 싸우지는 못하고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이 다 할 텐데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십자가를 치자 하고 내가 십자가를 쳤어요 다행히 그놈이 그냥 쎅 하고 빨리 가더라고 또 슬슬 가지 않고 빨리 가더라고 지도 말해놓고도 또 내가 남자인 걸 봤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놔뒀어요 그래서 신기한 건 내가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신기한 건 올라오더라고 얘기해서 올라오더라고 우욱 올라오는 게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그 안산 아저씨 나와가지고 한 중간까지 속에서 화가 치밀어가지고 이게 안 접혀지더라고 내가 속으로 난 십자가 지고 그냥 끝냈는데 왜 이게 화가 오르지 그 했던 말이 그 말이 욕을 했잖아 내한테 욕하고 막 그래 욕한 놈이 잘못한 놈이잖아 그런데 왜 내가 화가 나지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 내가 그죠 그 욕을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받아들여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느낀 게 그거예요 십자가를 빨리 지자 빨리 죽었습니다 하고 진짜 끝내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나니까 내가 계속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나는 것은 사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일이 있어도 그건 그가 받을 일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내가 같이 한 번 서로 이야기할 거 법적으로 할 거 있으면 하고 그랬으면 될 일이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려줘야 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잘 잊어버리긴 하는데 그거는 잘 안 잊어버려야 돼 그나마 나는 좀 빨랐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안산아이시 나와서 조금 오면서 내가 싹 없어졌어요 십자가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다 내려놨더니 싹 없어졌어요 그래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거 남이 나에게 신경질 나게 한 거 이런 거는 빨리 잊어야 돼요 잘 잊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되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첫 번째 낳았는데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문하세 문하세 뜻이 뭐예요? 아니 문하세만 하는구나 아이고 이걸 내가 한번 강조해 줬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렸다 잊어버림 과거에 다 용서했다 이런 뜻이에요 형들이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브라임 그 다음에 창성함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은 우리를 멋지게 인도해서 멋지게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각자 인생은 나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가장 멋진 인생이 됩니다 아 내 삶이 정말 행복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루하루 인도하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하는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삶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멋지고 복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귀한 삶이 되게 돼 있어요 나는 지금만 나이도 늙고 나이도 많아 이제는 끝났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내가 말썬 가운데 자녀들을 보고 또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멋지게 우리의 삶을 그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화가가 아이들이 벽에다가 낙서를 하면 혼내지 않고 마음대로 낙서를 하게 내버려 두었다고 해요 그러고는 아이들이 낙서한 데다가 그 다음에 색깔을 입혀서 나갔다고 해요 그러면 아름답고 멋있는 한 편의 그림이 탄생하는 겁니다 화가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이진희 목사님은 광야를 살다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적용했어요 하나님은 낙서를 작품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창세기 50장 20자로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요셉의 신앙 아닙니까 사람들이 요셉의 그림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미디안 상인들, 보디발과 그의 아내들 아내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 그림이 영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망쳐진 요셉의 인생 그림을 멋있게 바꿔놓은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 사람은 원망하지 말고 낙서투성인 우리 인생을 멋진 작품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한나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협상대회에서 목회 상담을 가르치던 이세용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 겪은 일을 그래서 봤어요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 교육목사로 성기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델라웨어 강으로 카누 여행을 인솔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중 한 학생이 물에 빠져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 학생을 살려보려고 헬리콥터로 뉴욕으로 이송하는 일부터 장례식을 마치기까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고 혼돈 상태였고 온 세상은 검게 물들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감정도 부서져서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불렀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신 채 아무 말도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는 자리부터 병원을 거쳐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계속 함께해 준 선생님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포와 초조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 선생님이 옆에서 괜찮아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하면서 학생일 때니까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해서 그 선생님을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옆을 지켜주었고 해야 할 일을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환란 중에라도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어주면 얼마든지 견뎌내는 것처럼 하물며 만앙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지면 우리의 환란 두려움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이게 축복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인만웰 아니에요 그를 인만웰이라 하리라 인만웰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한란 중이라도 우리는 어려울 때 너무 멈추려 드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러나 김홍일 선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가 막아 놓은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뤄놓은 길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기도 중에 이 정도 어려움도 이기지 못하면 진짜 환란의 시대가 오면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대환란이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 때에는 어려움은 있지만 아직 환란의 때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많은 지금 신앙의 박해가 일어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내 자신에게 냉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막상 그때가 닥치면 정말 큰일이죠 코로나19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우왕좌왕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보다 크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동행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도를 바라보며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모든 문제를 맡기고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시간에 은혜를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게 됩니다 환란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2020년 코로나19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해인데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자그마한 은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불어넣으면서 보면 처음에 이렇게 또 어떤 우리 이하영 집사님 문제 해결 이렇게 되는 일들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노예에 또 서기 일도 있고 남기련의 어떤 이런 일들도 그냥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아내가 또 미국 가가지고 또 그러면서 했던 일도 잘 했던 것 같고 사실은 코로나 해가지고 지금 정신없어 있어가지고 지금 있지 사실은 아이고 정상적인 이걸 했을 때는 내가 좀 있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만하고 할 것은 다 했더라 하는 거예요 할 만하고 할 것은 다 했더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을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게 경험할 수는 없어요 세상은 늘 괴로운 것이 많습니다 농부들은 억척스럽게 잡초를 뽑아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변덕스러운 그 소비자들을 대해야 되고 교사들은 버릇없는 학생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에 치이고 직장 동료들에게 짜증이 나고 권태기를 겪으며 불필요하고 복잡한 사회 구조들과 싸워야 해요 결국 타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힘들다는 것과 비참하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일이 언제나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함께 한 그릇씩 한 그릇씩 나는 걸어가겠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그렇게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그냥 풀어가십시오 인도한 만큼만 가겠다 그래서 변수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네 어떻게 내가 풀어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가야 할까 그럴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반전을 주셔요 그래서 그 반전들이 내게 일어나고 일어나고 일어날 때 굉장히 행복해요 사람이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때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없을 때도 늘 어려웠어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들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 참 많아요 지금이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항상 그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이 최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이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가 최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좋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삶을 잘 누리고 복되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나라와 걷는 거 온 총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금들입니다 감사한 금들입니다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과 걷는 가운데 은총 가운데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